도라야야 야 너는 짜리짜리 오잉가 제거지 내자게 미쳐지ны me IANO 모두 향기 오예 예 예 너무 짜리짜리 오잉가 유지 잘 모르는 사람이 어허허허허허허허허 너무 짜리짜리 오잉가 Obrigado 취재재잭해 숨어 주기 좋은 향기 오 예 예 예 언니 너무너무 올리지 말아요 손을 쏟아 손을 쏟아 우리가 쏟아 올리지 말아요 グループ少女時代がついに日本上陸 韓国がガールズグループ少女時代が目覚ましライブにやってきました この勢いは止まらない興奮の模様は芸能コーナーで 韓国ナンバーワンガールズグループ少女時代が日本初ライブ 韓国ナンバーワンガールズグループ少女時代に 韓国のKRHGM 韓国ナンバーワンガールズグループ少女時代が 주저하면 기회는 모두 너를 비켜가 가슴 펴고 나와 바라줘 Girls are back Bring the boys out Yeah Bring the boys out Bring the boys out Bring the boys out Yeah Bring the boys out 흘렁한 사람도 넌 그들여줘버렸니 괜찮니? Get up 안 담아 세상에 그려주는 그게 만드니 괜찮니? 그냥 순서가 없어봐 부딪힐 수가 깨져도 넌 뻔히고 일어나 넌 배로 깨무지게 일어내고야 말로 네가 손을 벗겨줘 My boy But bring the boys out Girls' generation Make you feel the heat 전 세계가 너를 추억해 But bring the boys out 피포도 당장 하지 것소부터 넌 원래 멋졌어 You love the girls Bring the boys out 건드리지 말고 그댄 자리 지켜 원래 전쟁같은 삶을 사는 인간인걸 너는 왜? 넌 왜? 넌 왜? 넌 멀었잖아 너의 충격을 늘려도 지금 좀 흔들어도 모두가 널 볼 수 있게 다가야 해 기사는 새롭게 새해지게 됐던 저 인공은 바로 넌 다가야 해 But bring the boys out Girls' generation She'll make you feel the heat 전 세계가 너를 추억해 But bring the boys out 피포도 당장 하지 것소부터 넌 원래 멋졌어 You know the girls Bring the boys out Girls' bring the boys out I wanna dance right now 내가 이 뒤로 실게 Come on 세상 남자 들지않아 No.1 지혜는 준하트 나 Check this out 지켜봐라 도전의 설렘 이미 모두가 그 세상을 넘쳐 그대로 쭉 가는 거야 Keep up Girls' generation We don't stop But bring the boys out 미래가 못던 미래가 너를 찾아 점점 더 반갑다 네 모습은 마치 난 빨려들 것 같아 My heart 너의 시절 넌 내 맘에 그댈 둘러내지 마 Just bring the boys out 주저하며 기회는 모든 너를 비켜가 웃음 펴로 나와 봐 Just bring the boys out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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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tion Make them feel the heat 전 세계가 우리 주목해 But bring the boys out 세상을 이끌어 자 멋진 노자들의 거기 모여라 You know the girls' bring the boys out Girls' bring the boys out 2011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마지막 열 번째 아이콘은 K-POP 열풍의 주역 소녀시대입니다 Girls' bring the boys out Girls' bring the boys out Oh, 너무 부끄러워 자다 볼 수 없어 사랑에 빠졌어 Do the girl Girls' bring the boys out 아이콘 어워즈 아이콘 어워즈 네, 아이콘 어워즈 어, 이런 뜻깊은 소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스타일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소녀시대 팬 여러분들 그리고 소녀시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스타일을 위해 항상 고민하는 희진언니와 민희진언니랑 그리고 수경언니 서수경 실장님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리브언니, 은주언니, 그리고 우리 스타일리스트 모든 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네 그리고 저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팬 여러분께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진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정화언니, 우리 매니저 오빠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소녀시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